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애설을 불러 내 아들아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애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애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애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대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로 돼 내 형 애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오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지인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로 돼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별미와 축복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다 플러스입니다 제가 플러스의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좀 넘친다 그렇죠 넘친다 하는 의미에서 플러스라는 의미를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의 플러스 의미는 정말로 더해진다 우리가 더할 생각을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함께 합해질까 그래서 더 두 배의 효과가 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합해져서 시너지가 나는 이게 플러스이고요 오늘에 나타나는 하나의 또 플러스는 뭐냐면 그것은 특별하다는 의미입니다 뭔가 좀 더해져서 플러스 A 플러스 아니면 원 플러스 원의 플러스가 아니라 이건 정말 각별하고 특별한 것 그런 의미의 플러스가 오늘 말씀에서는 내기되고 있는데 세대와 세대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과 믿음의 세대가 이어져 가는 데에는 그 연결고리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이어져 가야 될 것을 오늘은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세상은 금방 암흑과 저주의 땅이 될 것입니다 희망 없는 삶이 다시는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세기의 말씀에서 이삭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 늙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각도 약간 약간 흐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쌍둥이 아들 둘을 지각이 멀쩡해도 쌍둥이 아들은 구별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지각이 흐려진 아버지가 그 두 아들을 구별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남겨진 중요한 힘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장세기를 낸 독자들은 궁금하죠 늙은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두 아들 그 중에서 장자와의 상속과 권한을 아버지의 권한을 가질 사람은 간발의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지만 장자인 형에게 주어졌을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특별한 게 있을까 하는 거죠 또 그게 어떻게 계승이 될까 여기에서 이삭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축복의 권한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그것은 그냥 다산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많이 나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 약속의 줄기를 이루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메시아 구주가 나실 것이고 그런 구원의 줄기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인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축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권한이 살아 있습니다 지각이 흐려지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삭은 이것을 다분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그 장남인 에서를 사냥을 좋아하고 또 먹는 걸 좋아하는 에서에게 이 아비가 좋아하는 별미를 사냥해서 만들어 오려무나 그걸 이삭이 좋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져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약간 뭔가 나이브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뭐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걸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리고 종손이 또 종손에게 뭔가 이렇게 계승하고 그래 덕담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 아들아 너는 맞상주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모든 것들을 많거나 적거나 물려받아서 또 그 다음대로 물려야 할 거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해 줄 거야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나이브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죠 뭐 날마다 하는 사냥 그리고 날마다 잡는 가축 잡아다가 가축이 아니죠 들짐승 잡아다가 아버지에게 별무의 한 그릇 굴라시 수튜 갈비탕 뭐 보양탕 하나 만들어 드리는 거 뭐 어려울까 그러면 아버지는 나에게 덕담하고 그렇게 지나가겠지 문화적인 관습 세상적인 명분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나가고 다른 도시로 가도 교환학생을 가도 또 직장을 가서 어디 다른 데를 가도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집으로 가도 예 그래도 예배는 잘 드리렴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원격 조정할 수도 없고 그에게 의지가 따로 있으니까 그냥 덕담 정도로 혹은 노파심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뒤집는 것은요 치맛바람 편애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아내 리브가이고요 또 그리고 형보다 조금 못한 아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배입니다 뭐가 특별하냐면 그들은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에서와 이삭이 여기는 이 축복의 명분에 집착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자기가 그 장자의 권한과 정확하게 말하면 장제의 권한이야 장자에 받을 축복의 권한입니다 뭐가 보장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진문서가 오거나 아니면 양을 천마리가 그쪽으로 가거나 금괴가 가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성경 보면 없죠 그런데 이 명분과 같은 축복에 굉장히 집착하고 속임수를 만들고 아버지의 눈을 속이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때 가서 아버지 손을 갖다가 저를 보세요 벌써부터 시작인데 저를 보세요 아버지 손을 이렇게 집어다가 진문서에 도장을 찍어요? 그거 아니죠? 양도 양도 각서를 이렇게 씁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도장을 찍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괴짝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가지고 가거라 축복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리브가는 좀 이해가 되죠 리브가는 시집 오고 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게 흐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자기 남편 이삭에게도 뭔가 특별한 게 계속 있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하나님과의 약속과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더 집착하죠 그 아들에게 자기가 왜 리브가가 둘째를 사랑했을까 그건 미스테리예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냥 함축시켜 놓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생각할 때 너무나 분명해요 사냥은 큰 애가 잘해요 아빠도 남자다운 큰 아들을 좋아하는 거 그러고 당연해요 털도 복술복술 퇴피시 같아 둘째는 뺀질뺀질해 털도 없어 자기는 맨질맨질하오니 맨질맨질하고요 그리고 주로 집에 있고 엄마하고 얘기가 잘 통해 그러나 그 엄마가 볼 때 이 축복의 성격이 누구에게 더 맞을까 하는 면에서 엄마의 생각은 분명한 것 같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자기들이 아무나 정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가게 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죠 그런데 엄마 리부가는 무대뽀예요 그러기나 말기나 무대뽀인지 아니면 뭔가 확신이 있거나 아마 이쪽일 거야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거나 그럼 남편은 뭐예요? 남편은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등신이에요? 잘 보이지도 않고 지금 아들 분간도 못하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버지는 그 축복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축복의 특별함이에요 축복의 특별함 축복을 히브리어로 베라카라고 장작권을 베커라라고 약간 언어 유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말이 비슷하죠 베라카나 베커라나 그게 그러니까 애서에게는 그게 거기서 거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나 장작권이나 땅에서 잘 되는 것이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는 거나 둘 다 거기서 거기야 별로 도움이 안 돼 배고프면 그냥 주간 그릇 먹고 고기 한 점 먹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중요하랴 물론 명분은 가오죠 가오 내가 그래도 큰아들이야 내가 그래도 적장이야 그런 가오는 있지만 실속은 없어 그래서 뭐 장자가 되면 뭐 주고 그냥 에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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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흰네가 그냥 이렇게 축복 한번 하고 뭐 그 정도야 그러니까 밭죽 주간 그릇 쏟아달래잖아 그럼 이렇게 한다고 나 그거 빨리 하러 가야 돼 그런데 둘째는 그게 아닌 거죠 뭔지 모르게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연적인 질서로는 자기는 얻을 수 없는 이를 그 편애하는 엄마 리브가와 합작으로 쟁취하려고 했다 이건 굉장히 세속적인 드라마인데 눈여겨볼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축복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정도로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값어치라는 거예요 이 축복은요 굉장히 중요한 값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를 알게 됩니다 나중에 에서와 야곱의 삶은요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 난류와 한류가 만나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저희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하나님을 향한 진심 요즘 뭐 그런 말 하죠 저분이 먹는데 진심이야 그런 거 얘기하죠 먹는데 진심이야 제가 요즘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말은 굉장히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그 말을 생각했잖아요 한마음교회 사람들은 뭔가 좀 약간 요즘 분위기하고는 잘 안 맞아 요즘 뭐 요즘 교회 그렇게 열심히 안 다녀요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한국에 요즘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녀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교회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막 영향력 있게 꼬드겨서 좀 넘어가 있나 보니까 뭐 또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복음에 진심일까 왜냐하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그 축복이 중요한 가치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좀 지각이 흐려 그래서 그 아들 구별을 잘 못하고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권한이 또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안수해 주는 그리고 축복해 주는 즉 그가 가정예배를 드리든지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삭의 축복과 안수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접수하세요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속임수에 의해서 여기다가 미끈한 야곱이 여기다가 털을 입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보여주니까 짐승의 털과 아들의 털을 구별 못하고 음 해서 맞네 그리고 축복을 아주 간절하게 아주 대자로 해주거든요 곱빼기로 축복을 해주는데 그게 효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축복의 사람이 가지는 권한이 진짜라는 거 하나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행위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행위가 찬양팀과 예배위원들이 여기에서 서서 하는 거가 홍금위원들은 홍금바구니 이렇게 할 때 좀 부끄러우신가요? 그걸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행위로 생각하나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하는 의례적인 걸로 생각하나요? 안내위원들은 부끄러우신가요? 안내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마음의 시험이 드시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행위들이 유효하다고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권한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한국의 백화점 가면 전에는 엘리베이터 거울도 있었죠 네? 뭐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내려가죠 요즘은 그거 없더라고요 복장을 입고 그리고 지하도에 주차장에 갈 때도 거기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 볼 때마다 멋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저렇게 멋있고 잘생긴 사람들 여기다 놔두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그거 하고 엘리베이터도 하다가 또 다른 부서로도 간대요 평생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방송에서 왜 기상정보 얘기하는 분들은 그것만 한대요 앵커 우먼이나 이런 데로 가지는 못한대 계속 그것만 한대요 그런데 백화점에서는 그거 하다가 또 다른 부서로도 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하잖아요 야곱이 지금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손과 그런데 누군지 분별도 못하고 이렇게 떨리는 옛날에 유학할 때 중고차 잘 사는 분이 계셨거든요 싸고 좋은 차를 잘 사는 법을 그러려면 신문을 보면서 부자 동네인지를 확인할 것 그리고 주인이 노인인지를 확인할 것 그러면 적게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는 8년, 10년 됐는데 분명히 몇만 키로 안 뛰었을 거라고 그리고 보면은 전에는 열쇠를 다 꽂았잖아요 열쇠에 꽂는데 이렇게 줄이 많이 쳐져 있을 거래요 나이가 들어 손이 떨리니까 한 번에 못 꼽아가지고 계속 옆에다가 이렇게 걷는대요 그런 차를 사면 차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기 때문에 깎아달라고 그러면 자꾸 깎아준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것마다 얘기하면 자꾸 깎아주고 그렇듯이 이 이삭, 그가 나이가 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는 권한은 진짜라는 것 세 번째는요 그 축복에 있어서 이삭이 말로 축복을 하잖아요 마음으로 축복하지 않고 말의 중요성입니다 축복할 때 말하는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1차원적인 상식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덕담일 뿐이고요 축복의 권한을 가진 존재라는 건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가 구성력 있는 뭔가를 줄 수는 없어요 줄 수 있다면 땅문서, 줄 수 있다면 무슨 보이는 물질 그런 것 외에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언어라는 것은 있는 것을 묘사하는 수단이에요 언어라는 것은 나의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언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존재들이 소통하는 형식이에요 그것도 요즘은 구글이 좀 대신해 주고 뭐가 대신해 주고 그런 것들을 의지해요 그런 것들로는 새로워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그런 게 어떻게 축복이 되겠어요 말로 해서 축복이 된다면 내가 백만 번이라도 하지 그러나 아무도 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도 축복의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하면 오 닭살도다 어색해 소름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정적인 언어를 뱉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오염되고 저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삶을 통제하고 인간에게 뭔가를 가져오는 것은 뭘까요? 보이는 것과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 현재 있는 것 현재 있는 질서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은 모릅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또 미래학자들은 전부 다 비관적으로 예언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더 어려운 바이러스는 분명히 온다 그리고 곧 우리는 마스크를 다시 쓰게 될 거다 그래서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마스쿠스가 될 거다 그렇죠 아예 마스크 쓴 존재가 될 거다라고 말해요 축복은 아니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옛날에 마르쿠제라는 철학자가 얘기했네요 1차원적인 간 아인 디멘전일 맨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달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 축복을 주신다 축복 그 축복은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되고 통로가 되고 그리고 결과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겠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힘과 능력입니다 물론 떡과 포도주는 상징이지만 그러나 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을 때 이게 우리 안에서 생명과 능력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나눕니다 이 세상의 1차원적인 인생이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적 우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우리에게 이것은 결과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애서가 그 약속을 가로채고 축복을 가로채려 아니 야곱이 애서에게서 가로채려 하고 리부가는 속임수를 쓰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에 의해서 오염되거나 굴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은 다음 세대로 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두 번째는 이 축복의 행위 안수하고 축복하는 이 행위 자체는 하나님께서 접수하신다 세 번째는 축복의 말의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입으로 선포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길이 결정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옆 사람 축복하세요 그럴 때 진짜로 하세요 옆 사람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받으세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평소에 멸시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잘못하다가 옆에 앉았어? 인사도 잘 안 받던 사람이 옆에 앉았어 근데 축복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잘 모르고 우연히 하다가 깜짝 놀라면서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품과 성격과 됨됨이의 축복은 메이지를 않아 왜냐하면 그 자체의 힘을 가지고 있어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축복은 미래를 결정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래를 결정하는 힘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거짓말로 해도 속임수로 해도 그리고 뭔가 분별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도 축복은 그 자체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굴절 되지 않아서 오염되지 않아서 정말 능력이 된다면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 축복을 가지면 되겠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는 맞고 두 번째는 틀립니다 첫 번째는 왜 맞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굴절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가치에 욕심을 내십시오 갈급함을 가지세요 저는 그런 거를 몰랐어요 그런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면 오죽 알아서 주시겠어? 내가 달라고 한다고 주시겠어? 그렇다고 내가 욕심을 내는 것은 좀 파렴치한 집 같지 않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없더라고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도요 저 배가 고파요 좀 주세요 해야지 뭐가 오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줘요 우물가에 가서 물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뭔가 나쁜 사람 같으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축복해 주시고요 저는 버려주세요 제가 알게 된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타적인 마음이나 거룩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뺏긴 마음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뺏긴 마음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상한 마음을 축복할 수가 없고요 버림받은 마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받는 자리에 자기를 내놔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에서는 벌써 차잖아요 뭐 그렇게 하세요 그까짓 죽한 그릇 그러나 야곱은 갈망하잖아요 호모 대시대로 갈망하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왜 속임수를 썼는데도 그에게 가느냐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에게 다 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소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되는 것은 맞은데 그러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예선은요 아 이삭은요 야곱에게 정말 진심해서 축복하고 그걸 물리지 않습니다 나 너 잘 못 알아보고 그랬으니까 그거 취소 무효지롱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롱 왜냐하면 네가 거짓말했기 때문이지롱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그것을 알고 너무 허탈해합니다 너무 허탈해하고 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그제서 깨닫고 엉엉 울면서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말이야 그죠? 결혼한 게 40이잖아요 애서가 엉엉 울면서 아버지여 내게도 하옵소서 내게도 그리하옵소서라고 울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슬퍼질 뻔 알았어요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그게 아 힘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는데 야곱이 이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축복은 소유될 수 있느냐? 아니요 소유될 수 없습니다 소유될 수 없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야곱은 그러나 이 축복이 가진 자체의 힘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자체의 힘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이 축복의 힘은 그를 새로운 운명으로 이끌고 갑니다 어떤 운명으로요? 그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열두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믿음의 적장이 되게 할 겁니다 예수 믿은 우리는 부르심받은 우리는 아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야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시련의 골짜기를 넘어 내게 아름다운 정상에 오르게 할 거야 하나님은 너를 믿음의 적장으로 지파의 아버지로 야외의 지파의 아버지로 그렇게 만들 거야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저거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받은 축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거는 좀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과 자기 께로 벌어들인 그 많은 재물 삼촌에게 다 줘야 됐고요 라반에게 거의 사기성으로 다 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 하는 형 에서에게 모든 소유를 다 들려 보냅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과 꿈과 같은 시간 오래 보내지 못했어요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난산으로 죽어야 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일찍 떠나보내고 죽은 줄 알고 그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습니다 막내 베냐민도 애굽의 인질로 잡힐 뻔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의 축복은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이루어졌어요 하늘의 문을 보게 하셨고 열두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파라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며 애굽의 왕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밀 한 가지 특별한 축복 플러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를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한 암송 구절을 보여요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모세에게 이루시되 내가 긍일이 여길 자를 긍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 하셨으니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긍일이 여기시는 자로 말미암읍니다 오직 긍일이 여기시는 이로 말미암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정해놓으셨어요 정해놓으셨는데 그 정해놓으신 이가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할 수 없는 축복 그러나 그 축복의 운명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사람들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주의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세상의 별미와 축복 그것은 분명히 맞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플러스를 예비하시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 열쇠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 저희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미 빼도 박도 못해요 그렇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야곱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역사의 줄기를 이어갈 사람들이죠 저는 그것을 자주 부인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런 거 봤지만 저는 아직 잘 아니거든요 잘 아니거든요 라고 잘 부인했어요 그런 정도의 깜냥도 못되고 그런 그릇도 잘 못되는 것 같고 제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거든요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막무가내요 하나님은요 그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트레이닝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 너를 향한 내가 너뿐만이 아니라 너를 포함한 나는 그랜드 디자인을 하고 있고 너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였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이야 왜 너를 불렀냐고 내 마음이야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여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여 오직 긍일이 여기신 이로 말미암니라 내가 네가 불쌍해서 너를 택했고 너를 새로운 운명으로 불렀어 그리고 너에게 플러스를 붙여서 이 세상의 별미보다 더 좋은 별미를 만들고 내가 새로운 길을 이끌어 갈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멘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속임수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그들의 운명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돛진 갯진입니다 에서나 야곱이나 야곱이 조금 더 나은 게 있다면 그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하나가 조금 더 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에서가 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 뭐 그래갖고 덕을 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연단 안으로 너는 이 사명으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그럴 권한이 없느냐 내가 흙을 빚어가지고 이것으로 귀 쓰는 그릇을 만들고 천의스를 그를 만들 그런 권한이 내게 없느냐 너는 내가 불렀고 너희들이 내게 은혜받고 응답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를 새로운 운명으로 인도할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받아들이십시다 아멘 돌아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순절에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연단되고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퀘스천마크 이제 그만 의심은 이제 그만 뒤돌아설까 말까 그런 건 이제 그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카드 받으신 대로 사순절의 결단에서 실질적인 결단을 올려드리고 40일 동안 우리 한번 일 냅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단단하게 기도를 더 단단하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사를 준비하고 그 마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간증을 준비해서 40일 동안 성경의 40일은 위대한 숫자입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시험받으면서 구원의 의지를 다지셨고 또 40일 동안 가난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하셨고 그리고 40년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서 물을 읽는 허니문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부활까지의 40일 위대한 숫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위대한 숫자가 주어졌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별미가 되는 축복 그런 은혜가 40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말씀에 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열쇠입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소서 축복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빚어가십니다 그러나 나를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늘의 사닥다리도 보여주시고 또 하늘의 비밀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분이엘의 소망의 태양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이름도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경을 넓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내가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열쇠를 저희에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축복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축복에 얹은 손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